건너편에 니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니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니 우리 헤어진 날에 집으로 향하는 걸 따라 보는 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다시 뒷창을 접시 빗물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푸른 손님이 처음인가요 빗물은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빗속을 와이퍼 빗속을 모두 두신 경질 내는데 이별하지 말란 건지 초승좋아하지 말란 긴 잔인 건지 소리도 소리도 다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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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